헤리포터 이스테이 헤리포터 이스테이 헤리포터 이스테이 마마카노 헬로우 헤이 안녕 너 쇼케이스때 생각나지? 뭐냐? 너 쇼케이스 처음 보러 갔날 너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? 나한테 뭐 했지? 너한테 줄게 있다고 아니 만난지 3일 됐는데 나한테 갑자기 알았어 내가 그러면 집에 갔다 온 다음에 숙소에 다시 돌아오면 받을게 하니까 아니야 꼭 받아야 된다고 이거 진짜 성공 엄청 큰 것 같은데? 되게 뭔가 중요한 걸 줄 알았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? 근데 케이크를 딱 들고 오더니 쇼케이스 끝난 거 축하해 그 다음 날에 아 밥 먹으러 가요 아 안 보이네 잠시만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아 안 되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자 어 진짜 우리 넘어가야 되고 자 오케이 마지막으로 이거 삭발했는데 머리카락 없는데 지금 아 그거 이거 살이 더라고요 살이 형 아 삭발이야 대체 이 미용신은 뭐죠? 아 대신다 아 대신다 네 네 네 일단 그전에 이제 4주년이 된 기념으로 우리 대표 우리 스트레이키즈 대표 이 사람이 없으면 스트레이키즈가 없었다 우리 닉스 우리 닉스 이게 나올 때쯤이면 또 한 8시나 10시쯤 되겠죠? 아니면 뭐 일찍 하면 6시쯤 될 거예요 걱정 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저녁을 먹고 있거나 저녁을 먹고 보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저녁을 아직 안 먹었거나 이 친구가 자꾸 저한테 제 입술을 탐하는데 여러분 안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둘이 안 닮았다고 생각해 둘은? 그건 닮은 것 같고 피지컬은 아니고 피지컬은 절대고 센 베냄 두 베냄 첼도스 바나보노나 세리옵다라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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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안 보여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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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고맙긴 한데 아하하하 아아악 이게 약간 열받는 건 뭐지?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오케이 한번 딱 진짜 심플한 단순한 질문을 한번 더 물어볼게요 오 렛츠고 만약에 나한테 스킨실을 표현해 준다면 어떤 식으로 스킨십을 표현해 준다면? 나 백허그 좋아해 백허그 오케이 7번 오케이 왜 이 한의 필릭스는 없지? 아아악 우리 둘이 이렇게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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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진은 21cm 패션 그리고 저는 22cm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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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믹스야 너 우리 노래 부르는 게 첫 팔려? 아니? 우리 노래 부르는 게 첫 팔려? 아니? 나는 그냥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다 나 안 했어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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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계속 불러 나도 같이 불러줄게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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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미안해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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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플레프트야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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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